3, 2, 1, Jump! 손에 안 넣어도 움직여야지 더 움직여봐라 그래 파워 들어 왜 움직여봐 유빙 유빙 계속 또 또 가만히 있으면 맞는다 이거 유빙을 해야지 이빙아 움직여봐라 아까처럼 더 빨리 팍팍 들어가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더 움직여야지 안 움직인다 이거 또 봐라 안 움직인다 이거 움직여봐라 팍 들어가라 그래야지 글고 때리고 크다 은하나 짧게 항상 움직이는 짧게 민정인 움직여야 휘빙 안하면 안 돼 너는 또 움직여라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움직여 또 때리고 움직여 때리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맞추지 말고 맷집은 자랑하지 말도록 해라 더 움직여야지 또 움직여 봐라 또 움직여 봐라 가만히 있으면 뭐 끄나 못 맞춘다 그라믄 또 백파 은하 툭 가볍게 툭툭 때린다 생각해 너네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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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빙을 안한다 이거 민정인은 손에 안 넣어도 움직여봐라 거기서 움직여봐라 그래 또 어떻게 하면서 움직여라 또 안 움직이는 보지 말고 움직여봐라 그냥 움직이면 된다 잡아야 엔 발을 잡아야 될까 엔 발을 잡아 왼쪽으로 니가 잡아야 될까요 그래 왼쪽으로 잡아라 잡아가 빠지고 엔 손을 안 맞아야지 니가 너도 왼쪽으로 위빙해야지 민정인도 왼쪽으로 위빙해가 왼쪽을 잡으면 니가 안 맞잖아 왼쪽 위빙 더 짧게 친다 톡톡톡톡 친다 생각해 흥분해가 빨밤 더 빨리 더 그리치 좋아 가지볼게 하니 민영이 동행하면 되나 니가 더 야 빨리해 하나 힘없다 빨리 야 빨리해 하나 힘없다 빨리 공개해라 하나 힘없다 빨리 손이 짧다 한개씩 치면 되나? 아까 카운트 후 카운트 안침놨니? 스텝이 안된다 카운트 후 카운트 들어가면서 카운트 후 카운트는 안맞는다 카운트 후 카운트는 첫타가 공타로 날리고 후 카운트에서 맞춘다 생각해야지 딸야 빵 해봐라 둘중에 카운트 후 카운트 15도 15도 15하라 카운트 후 카운트 하나도 첫타는 안맞는다 생각해야지 그렇지 둘타 세타에 맞는다 생각해야지 빰 그려 빰 그려 빰 그려 빰 그려 빰 그려 그렇지 더 짧게 치라 크다 카운트까지 더 짧게 크지 카운트까지 나가지 카운트까지 나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드라 아홉 또 하나 둘 셋 넷 다 여드라 아홉 또 또 또 또 쉬지말고 나가 더 그릇이 또 연타가 나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여드라 아홉 또 또 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여드라 아홉 열 또 또 또 쉬지말고 나가 더 그릇이 또 연타가 나가야 때리지 시간 다 돼간다니 못땐다 그러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곤 여덟 빰 빰 만호 공격 그릇이 했다 저aks 빨래 해라 그렇지 하나에 맞춰라 하면 안 되지 자꾸 또 툭툭툭 치봐 가볍게 아까처럼 아까 샌드백 치듯이 치봐 샌드백 치듯이 치봐 아까처럼 땅땅땅땅 그리 딸따 그 치봐라 에레이씨 또 연다 그리 치지 말고 짧게 다다다다 치야지 자꾸 습관이 돼야지 또 짧게 치봐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덟개 치라 아까처럼 크게 치라 하지 말고 조금 크게 치노 원수짓나 내 둘이 다시 치지 이스라엘 여쭤라 네 갑자기 젊은 저기 여쭤라야 tyres